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홍영이고요. 오늘 의학계열 편의 화학영역 하반기 학습 전략을 한번 보여줄 건데 중요한 건 기출문학 한번 쭉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도 어떻게 공부할지 그 내용을 전달해 볼게요. 자, 저는 이제 김홍영이고요. 그 수업은 이제 화학영역은 거의 한 18년 정도 해왔고 이제 저는 이제 MDP 수업을 주로 했었고 이제 김홍영 편입에서는 한 3년 정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특히 작년에 이제 약대 편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대 편입을 해보니까 이제 학교가 이 정도로 화학시험을 보고 그 학교마다 이렇게 문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이제 분석을 다 했죠. 물론 여러분들은 대장 이제 학교마다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고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어딘가에 갈 때도 계속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지금 막 출발할 때도 목적지를 잘 설정하고 출발해야 그렇죠. 멀리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영상은 나름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또는 지금 방향이 맞는지 그거 이제 확인하는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기초음재료의 유형별로 그렇죠. 난이도별로 출제 범위별로 쫙 분석을 할게요. 그렇죠. 학교마다 어떻게 나오는지 을 분석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전략을 간단히 짜드릴게요. 그렇죠. 자 요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유형별이라는 거는 지식형과 추론형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지식형은 굉장히 지엽적인 아니면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 거고 추론형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또는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문장을 보고 아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 유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지식형태의 문제나온 학교들하고 추론형태의 문제나온 학교들 쫙 보여줄 건데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꼼꼼하게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자 지식형태의 문제나온 학교들 대략 이렇게 10개 정도 대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하시면 요거 캡쳐라도 해놔. 딱 찍어 놓으세요. 카메라로. 나중에 중간중간 확인해 보고 싶을 거야. 분명히. 왜? 이게 유기화학에 나오는 게 맞나? 어느 정도 나올지 라는 게 이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보면서 아 맞다 이랬었지라는 걸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만약에 개명된 시험으로 간다. 그 전날에도 요게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아 맞다 이랬었지 하고 시험장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데 학교마다의 특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게 유기화학이 1까지 나오는 대학이고 2까지 다 나오는 대학이고 유기화학의 출제 범위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가 이 분석화학이 나오는 학교가 있거든요. 이 두 개 대학인데 분석화학은 약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이기도 하고 화학과 학생들은 좀 공부했겠지만 그 이외의 전공은 거의 뭐 볼 일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나오더라고. 그럼 이제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있기로도 저도 그렇고 이제 김영에서 일반화학 수업하는 또 이제 화학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다 이제 분석화학을 어떻게 전달할지 계획을 짜고 계속 수업에 녹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대학을 쓸 친구들은 분석화학을 그렇게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초론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은 요 정도가 있어요. 요것도 찍어 놓으세요. 나중에 분명 또 궁금해질 거야. 오케이. 자 난이도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해마다 다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희대나 당국대가 또는 동덕도 그렇고 조금 어렵게 초론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학교라고 생각하고요. 당국대는 해마다 난이도가 좀 많이 달랐고요. 해마다. 아 그리고 역시 여기도 요기화학 1이나 2까지 나온 학교들이 좀 다양하게 있다. 전남대는 요기화학이 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요기화학을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요기화학이 안 나와요. 그렇지? 근데 몇 개의 대학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렇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원강대가 온전히 초론 형태 문제는 아니에요. 지식 형태 문제가 한 10문제가 나와요. 아 30문제가 나오고요. 초론 형태 문제는 한 10문제 나와요. 4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초론 형태 문제인데 그 10문제가 변별력이 커서 우선 초론 형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여기에 좀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식 형태 문제가 뭐고 초론 형태 문제가 뭐야? 라는 걸 간단히 대표적인 학교들 기출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중앙대가 대표적인 지식 형태 문제나 학교인데 계산을 해야 되고요.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뽐내야 되는 그런 학교예요. 좀 어려운 문제를 예로 하나 갖고 왔는데 이러면 이제 꽤 깊은 양자 효과까지의 공부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네 이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앙대에 노리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중앙대는 상대적으로 생물이 조금 쉽고요. 변별력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학은 변별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나 중요한 학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학이고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죠? 그 이외에 이제 또 지식 형태 문제가 나온다는 게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개명대와 경성대가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하나 더 실은 거고 자 이건 이제 분석화학이죠. 분석화학을 공부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실제 개명대에서는 Q 테스트가 나온 건 아니고 F 테스트 또는 T 테스트 그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렵죠. 어렵다 보다는 생소하죠. 이거 어떻게 풀어? 그런 느낌인 거죠. 공부한 친구들은 풀만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네 약간 지식 형태 문제예요. 그래서 경성대가 이제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완충이 가능하지 않은 거? 겉으로 보기에는 다 완충인 것 같은데 근데 아인산은 마지막에 있는 수소가 이내부터 있기 때문에 산의 능력이 없다. 그걸 알고 있겠느냐는 거야. 아 그냥 암기죠. 암기. 그치? 그래서 그런 형태 문제들로 변별력을 줘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보고 많이 외우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은 생물 공부하는 것과도 약간 유사하는 것에서 다양하게 넓게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이제 이렇게 추론 형태 문제 단국대가 대표적인 추론 형태 문제죠. 전에 이제 MD를 공부했다든지 PIT를 공부한 친구들은 익숙할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도표나 표를 보고 예 보기를 보고 이게 맞는 보기야? 틀린 보기야? 라는 걸 결정하는 거죠. 그치?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 30문제로 쫙 나온다. 그걸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단국대는요. 예 비슷하게 이런 형태 문제들도 나오고요. 어쨌든 그림이 좀 있고요. 어떤 그래프가 있고요. 표가 있고요. 그 다음 기억낸 디귿 아니면 1번, 2번까지 명제가 있죠. 그걸 푸는 거야. 근데 MDP 정도 난이도에 한 조금 중간 난이도 정도? 엄청 고난이도는 아니고 약간 중간 난이도나 조금 난이도가 낮은 그런 문제들 위주로 구성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원강대도 대부분이 이제 지식 형태 문제인데 이렇게 추론 형태 문제가 나오긴 한다. 꽤 어려워요. 그리고 함정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원강대 놀이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을 텐데 쉽진 않다. 그래서 조금 고난이도로 연습하는 게 맞다. 아, 나는 거고요. 그리고 유기화학도 대표적인 문제 두 개만 보여줄 건데 유기화학에 몇몇 대학은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지금 EAS 반응에서의 그 치환기 활성화 능력을 비교하는 건데 완전 암기지. 그치? 그래서 반응보다는 암기성 내용 가지고 문제가 구성되는 학교가 꽤 있고요. 또는 반응이 나와도 심플하게 아, 이 정도? 나온 학교들이 좀 있다. 특히 작년에 시험 보는 친구들이 이 수소와 궁소, 물 첨가 반응은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핵심적인 반응은 여러 학교에서 같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자, 메커니즘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쵸? 이 반응물 보고 생성물만 딱 골라낼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래도 이걸 잘 이해하려면 메커니즘을 공부하긴 해야죠. 근데 아주 꼼꼼하게 메커니즘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만한 문제라고 하면 최근 MD 문제 난이도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쉬운 정도 그 정도가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피트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피트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근데 최근 MD 문제들은 한번 쫙 풀어보는 게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기초 문제 한번 쫙 보여줬고 그럼 이제 남은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까 제가 생각에는 우선 이 기초 문제에 대한 반복 연습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기초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김영에서는 매 해마다 기초 문제에 약간 복귀를 좀 시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학교들에 기초 문제를 쫙 모았고 그걸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한 다음에 선생님들은 그 문제를 계속 변형해서 그렇죠? 변형해서 이제 이렇게 출제되고 이런 유형으로 나오니까 학생들은 그 학교마다의 기초 문제를 계속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화학 선생님들이 그 기초 문제를 계속 분석하고 연습시키고 분석하고 연습시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마다의 기초 문제에 대한 수업이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 강의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계속 보셔야 돼. 다른 문푸는 안 듣더라도 그 강의는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이 기초 문제 풀이 강의가 있을 거야. 그걸 다양하게 다양하게 회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선택이 필요한 친구들이 꽤 많다. 물론 내가 지금 학점도 좋고 영어도 좋고 생물화학 성취도도 괜찮고 그럼 뭐 선택할 필요 없죠. 다 하는 거죠. 이것도 다 해요.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 다 대비할 수 있다. 근데 혹시 학점이 조금 부족하다. 95 이하다. 영어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950 이하다. 그러면 특정 대학들은 이제 좀 어둡다고 보셔야 하죠. 그럼 그 대학들 빼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지? 라는 걸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대학이 만약에 경성대와 개명대가 있다면 그럼 분석학도 해야 하죠. 그렇죠?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관련된 대학에 유기화학 2까지 나오는 학교가 꽤 많다. 여긴 꼭 가고 싶어. 그럼 이제 유기화학 2까지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관련된 대학에 어 여기 많이 안 나와. 난 여기가 가고 싶고 여기가 좀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혹시 내가 지금 성취도가 부족하면 선택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유기는 내가 공부할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죠. 그렇지? 혹시 이것저것 다 잡으려다가 다 놓치려는 층들도 많거든요.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자. 거기에 이제 유형도 마찬가지 난이도도 마찬가지 이건 뭐 거의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의 문자 나오는지 초론형인지 지식형인지 그리고 그 난이도도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난이도로 이 연습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연습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더 쉽게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그 다양성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상담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막연히 공부한 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한 100일 남은 시점에서는 확실히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결정하셨다면 이제 계속 훈련을 하시죠. 계속 아 매일같이 매일같이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화학을 매일같이 꾸준히 연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감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 감을 잃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 감을 잃는다는 건요. 약간 이론은 까먹는다는 게 아니고 이런 함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한다는 거야. 그래야 객관식 문제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연습해야 아 놓지 말고 꾸준히 연습해야 그 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 아 라는 거죠. 이제 100일 남았어요. 남은 기한 동안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충분히 100일 동안에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 아 그래서 이 김영애 컨텐츠를 믿고 쫓아오시면은 예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은 한번 잘 예 확인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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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